이거 시작됐나? 시작된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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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러브들 뭐 하세용? 맞아 저번에도 제가 자카르타 와서 그러네? 그때도 브이 켰네? 뭐지? 그 생각을 못했네? 맞네 저희가 이제 비행기 데리고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저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이제 늦게 자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제가 비행기에서 기절했습니다 맞아요 푹 잤어요 아주 푹 잤어요 한 다섯 시간? 여섯 시간 자다가 마지막 두 시간 제가 깨서 밥 먹고 영화를 봤어요 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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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그 티켓팅 성공한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티켓팅 그거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어... 기대해주세요 아... 티켓팅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러브들 저녁 먹었어요 지금 자카르타가 9시 53분이니까 한국은 거의 밤 12시네 안 피곤해요? 피곤하겠다 어... 잠깐 진짜 빠르다 밥 비행기에서 제가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요 오늘? 스테이크 떡볶이? 오 떡볶이 맛있겠다 치킨도 맛있겠다 돼지 껍데기 누구야 맛있겠다 소고기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 비행기에서 그거 봤어요 스파이더맨 전에도 봤지만 오늘 또 봤어요 어... 연어 초밥도 맛있지 우리 러브들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소고기 미역국 그것도 맛있겠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 봤어요 이미 봤는데 한 번 더... 한 번 더 봤어요 펫... 멈침白 인터뷰 에피소드? 이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제가 엄청... 긴장했거든요 이거 하면서 엄청 이렇게 막 떨면서 했거든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면도 맛있지 근데 라면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수염 여기 있는데 수염 없어 색깔만 이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?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TMI 없는데 뭐 있지? 오늘 TMI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공항에 많은 팬분들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해요 공항에 많은 팬분들 다른 멤버들 이제 뭐 쉬고 있겠죠? 이제 방금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서 이제 쉬겠죠? 아 맞아요 그런 거 그 봤어요 뭐 손가락 다쳤냐고 다친 거 아니고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안 다쳤어요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팬 미팅 스포? 그건 안 되죠 팬 미팅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들 많이 나올 거예요 곽스포 안 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곽스포 안 돼요 곽스포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컴백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팬 미팅도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백 스포도 안 되지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우리 팬분들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그맣게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목이 잠겼어요 그래서 안 돼요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네일 스포 그것도 안 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줬어요 MBTI? MBTI 이거 보지? 검색해 볼게요 뭔 말이지?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알죠? 알죠? 했죠? 했죠? 성격 테스트 했죠? 했는데 저 기억 안 나요 뭐 나왔는지 무슨 영화가 제일 좋아요? 저는 코미디 되게 좋아하고 액션도 좋아하고 공포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무서워서 약간 로맨스 코미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액션도 되게 좋아하고 티켓팅 성공했냐고 그거 기대해 주세요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 잘 있습니다 노순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순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밤새 자고? 오 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것은 연습? 항상 연습에 빠지고 있는 빠져 있지만 최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나 배고픈가 봐 배 소리나 최근에 빠져 있는 음식 최근에 빠져 있는 음식? 글쎄요 최근에 뭐 먹었지? 뭐 최근에 삼계탕 먹었고 닭 한 마리 먹었고 글쎄요 최근에 빠져 있는 음식 잘 모르겠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밥 먹었는데 왜 그러지? 최근 새롭게 먹어본 음식? 새로운 음식? 음 음 글쎄요 새로운 것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다 그것도 먹었죠 우리 러브들의 사랑 일단 아 육회 엄청 좋아하죠 최근에 육회도 먹었어요 육회도 먹었고 아 육회 엄청 맛있죠 오늘의 TMI? 생각해봤는데 없는데 T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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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일어나서 공항 가기 전에 집에서 비빔 비빔 그 누들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숫자 에잎 도 네 맞아요 비빔 누들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 좋아하시죠 에이트도 비빔 누들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감자도 좋아하죠 감자 맛이지 감자 고구마 그런 거 다 좋아해요 수영부에 내가 수영한다 했나? 볼링은 기억나거든요 수영은 왜 기억 안 나지? 일단 또 날씨가 또 추우니까 요즘에 이제 감기 걸릴 수 없으니까 컴백 직전이니까 수영은 좀 나중에 하고 언제 일어나 그럼 수영은 할께요 언젠가는 할께요 아 실내 수영장 있구나 오 오 오 오 일단 다른걸로 넘어갈거야 얘들아? 아 골프 괜찮지 스크린 골프가서 하면 재밌죠 좋지 좋지 스크린 골프 재밌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볼링 콘텐츠 나왔으니까 골프나 수영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수영하고 골프하고 볼링하자고 음 저 당구나 포킷볼 치냐고요 둘 다 좋아해요 포킷볼 좀 잘해요 제가 포킷볼 진짜 잘해요 제가 포킷볼 포킷볼 아 못하는 거 많죠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사고 사고 재밌지 망고 좋아하죠? 망고 맛있어요 요즘 읽는 책 있냐고 물었는데 요즘에 책? 못 읽었어요 최근에 바빠서 요즘에 드럼샷 못 쳐요 옛날에 그래도 좀 쳤는데 이제는 못 쳐요 기억 안 나요 기타도 그렇고 확인 한번 해 봐 크로스 알 수 없는 걸까요?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러브들이 원하는 것들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곽스포은 절대 안 갑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또 내일 공연을 위해서 저도 이제 짐 풀고 씻고 쉬어야 되니까 이만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러브들도 지금 12시 10분인가 한국 늦었으니까 너무 늦게 자지 말고요 푹 주무세요 내일 주말인가? 맞네 아닌가? 맞네 내일 토요일이구나 오늘이구나 이제 한국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제가 자주 틀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제 컴백 그리고 팬미팅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기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복차요 여러분 좀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